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주식창에서 상상검색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5일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 예정이구요. 오후 5시에 본강의가 진행이 되고 녹화방송으로 약 한달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 혜택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상상검색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신고가 임박검색기까지 추가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 두가지는 기한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평생 소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개월 문자서비스도 함께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쿠폰이 적용되면 54만원 6개월은 120만원으로 여기 검색기 두가지 혜택도 함께 드립니다. 자 쿠폰 다운방법은 주식창 어플이 있습니다. 주식창 어플을 꼭 설치를 하시면 쿠폰이 다운받아지고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문의는 026676-0403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구요. 요거는 대신에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자 ARS 번호는 1668-4394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상검색기가 어떤 검색기이길래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하느냐 성과검증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제 추출된 내역과 100% 동일합니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자 실제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추출력들을 보면 이 검색기는 우선 많은 종목이 추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군 위주로 추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승률로 따지면 76.7%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30종목이 추출됐는데 그중에서 23개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10% 이상 수익을 기록했던 기업은 총 13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0% 이상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제 검색기에서 추출된 내역이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특강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검색기를 설치하시고 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영업일 중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없는 날짜는 검색기 추출이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겼느냐? 추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간, 5일간 최고가 수익률이 5.0% 이상이 성공했다고 보고 5.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로 간주를 했습니다. 추후에 오르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패로 했고 그 5월의 일 동안 5% 이상 오르게 되면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확률이 76.7%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후로도 6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일까지 함께 또 진행을 했는데 6월 19일날 했던 기업부터 6월 27일까지에 대한 내역을 보면 여기서 추출됐던 기업은 총 12종목이었고 그중에서 9종목은 5% 이상 상승을 했고 두 종목은 하락을 해서 손절이 나왔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종목이 있고 승률로 따지만 약 81% 어마어마한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상 검색기만의 특별한 수익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께 무료 검색기를 한 번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무료 검색기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검색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특별한 승률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30종목 중에 23개가 상승에 성공했고 기간 내 승률로 따진다면 약 76.7% 앞서 봤던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데 무료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분들은 하루에 약 20개 정도가 추출됩니다. 하지만 실제 유료 검색기로 상상 검색기를 했을 때는 하루에 한 종목 내지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도 많이 나오는 구간들인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처음 검색식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로직을 이용해서 추출 종목 수를 좀 더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소수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추출 종목 대비 43.3%가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봤던 결과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종업종에서 세 종목 이상이 추출이 되면 이 업종이 현재 주도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가 추출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전력 설비가 주도주였고 화장품이 많이 출출된다. 그러면 화장품이 주도 패턴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핵심적인 주도주를 누구보다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이 네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보시는 방법은 7월 5일 날 오후 5시에 라이브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는 1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모바일로 보실 분들은 휴식창 어플을 설치하시고 그 어플에서 라이브 방송을 누르시면 그 시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나는 PC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ww.stockw.co.cal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듣기 있다시피 스마트폰과 PC는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한 개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상상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성과 검증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검색기 로직을 설치 가능하게끔 평생 소장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임박 검색기 급등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셔가지고 평생 소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어플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로직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대로 끝나면 또 풍성한 혜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문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방송과 문자를 병행해서 하면 한 달에 50만원 이상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 가격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2개월에 최대 혜택 가격 포함해서 54만원으로 결제가 가능하시고 6개월은 120만원으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최대 혜택을 하려면 반드시 주식창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다만 이 두 종목은 중복 추천도 가끔씩 있다. 월요일날 A라는 기업을 추천했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다시 한 번 더 A라는 종목이 올랐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목표가에 달성되고 본정가격 오면 그때 제추천도 한 번씩 넣을 때도 있다. 그래서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승률로 승부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담아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문의는 026676-0403 그리고 ARS는 2개월에 1668-439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댓글창에 댓글창에 저희가 사이트 접속 주소와 그리고 가입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위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상상검색기 특강에서 정말 좋은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